아유, 지금 아휴, 어 그나마 이 옷이 좀 있어 보이네 아이고, 어떻게 된 애가 제대로 된 옷 하나 없이 죄다 싸구려래 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 됐네 들어가자, 여름아 여름이 목마르지? 오렌지 주스 줄까, 포도 주스 줄까? 오렌지 주스요 응, 알았어, 잠깐만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? 집 비우고 어딜 가니? 도둑 들면 어쩌려고 아, 근데 안방에서 왜 내가 뭐라도 훔쳤을까 봐? 도둑 지켰다니까 저기, 그 옷은 어? 아, 이 옷 내가 여름옷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네 옷장 문 좀 열어봤는데 혹시 너 이거 안 입으면 나 주면 안 되니? 그걸요? 왜? 주기 싫으니? 아, 그이가 작년 생일선물로 사준 옷이라서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니? 그거 말고 다른 옷 드릴게요 됐다, 이 옷 말고는 죄다 싸구려진대 그런 건 저도 아닙니다, 얘 얘가 괜히? 아, 네 여름아, 인사드려 할머니야, 아빠의 엄마 안녕하세요 됐다 아, 피 한 방울 안 섰겠다 어머니! 왜? 그 옷 정말 마음에 드세요? 됐대도 그럼 그냥 입으세요 저보다 더 잘 어울리세요 아, 그래서 달랬던 거야, 얘 너 왔으니까 난 그만 감아 아, 그리고 내가 입고 온 옷은 빨아 돌아 다음에 와서 가져갈 테니까 예, 살펴가세요 여름아, 인사드려 안녕히 가세요 그래